수원 양봉원의 이동식 벌꿀 농축기 고품질의 벌꿀 생산을 위한 농축기를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수원 양봉원이 양봉 산업의 내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수원 양봉원의 이동식 벌꿀 농축기는 벌꿀 자체의 색상과 향, 그리고 맛이 변하지 않으며 벌꿀이 가진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100% 스테인리스로 주문 제작되어 양봉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진공 퍼프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진공기 벌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2개의 투시창 드럼에서 벌꿀 탱크로 직접 투입하는 밸브 정밀 온도 센서로 벌꿀 온도 실시간 제어 증발된 수분이 열 교환기를 지나 농축수 탱크에 모인 수분량을 체크하는 농축관 라인 부합력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농축을 가능하게 하는 진공 펌크 수원 양봉원의 이동식 벌꿀 농축기와 더불어 다양한 제품이 생산됩니다 벌꿀 소분기는 농축이 완료된 벌꿀을 마이크로필터로 불순물을 제거한 후 병입을 가능하게 하며 벌꿀 예열 탱크는 벌꿀 농축 전에 간접 가열 방식으로 벌꿀을 교반합니다 독일제 벌꿀 병입기는 센서로 병을 감지하여 정량의 벌꿀을 병입하며 플러스 마이너스 3g의 정확도로 고점도 제품을 충진합니다 펌팻을 교체하면 프로폴리스를 병입하고 센서 감음형 펀테이블은 용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벌꿀을 병입합니다 그리고 측정값의 변환 없이 직관적인 방식으로 판독이 되는 벌꿀용 수분 측정기까지 수원 양봉원은 식품으로서의 벌꿀을 조금 더 쉽게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양봉산업의 미래 수원 양봉원이 열어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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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